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4월 5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물기를 쉽게 빨아들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촉촉하여 나무를 심기 아주 좋아서 한국에서는 이날을 식목일로 정하고 있죠. 농사력으로 볼 때 이 무렵부터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하여 농사지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 세면대에 물 빠지는 곳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생명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현생 인류의 생명력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인류가 여러 번 멸종할 뻔했던 위험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1883년에는 태양을 근접해 통과하는 447개의 해성이 나타났는데 무려 10억 톤 규모의 거대한 돌덩이로 지구를 600km 이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구에 충돌했더라면 핵폭탄 1000배의 위력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 3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소행성이 지나갔는데 바로 6시간 전에 바로 그 지점에 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충돌을 했더라면 600메가톤급의 핵무기 위력으로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4억 6600만 년 전 지구 생명체 86%의 대멸종을 초래한 빙하기도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발생한 소행성 폭발의 먼지가 지구대기를 덮으면서 태양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만 년 전 화산 대폭발로 생긴 지구의 빙하기 이후 2만 년 만에 수마트라의 토바산 화산이 폭발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지구는 6년 동안 겨울이 지속되어 인류가 멸종의 위기를 겪었고 이후 2만 년 동안 수천여 명의 인류만이 고립된 곳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주의 먼지 정도에 불과한 크기의 지구에 닥쳤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류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들은 일방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지구를 향해서 오는 해성을 막거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인류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산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높고 있는 북극의 얼음 때문에 많은 육지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고 북극 대륙이 가벼워지면서 지구의 모든 대륙이 움직이게 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과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다의 연분 농도가 묽어지면서 바다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서 순환이 바뀌면서 또한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태풍과 폭우, 폭설, 그리고 가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는 위기만으로도 인류는 멀쩡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인류가 만들고 있는 위기는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놓고 전세계는 서로 일방적인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특히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키고도 남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동안 묶어두었던 핵괴물의 사슬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정치권과 여론은 더욱더 강경한 대결 일방적으로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들은 끈질기고 강인합니다. 이런 끈질기고 강인한 힘은 바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4월 4일 화요일은 극심한 인종불평등과 차별의 시대에 인종평등을 통한 평화로운 인간사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 온생을 바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젊은 39세의 나이에 백인인종주의자의 총탄에 쓰러진 날입니다. 인류는 지금 서로 극단으로 나뉘어 파미를 향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킹 목사처럼 전쟁을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멈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정치인과 유권자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